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다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 시작입니다. 상반기부터는 사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한 차례 금리 인하는 사실상 거의 확실한 수준인데, 그렇다면 두 차례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슈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디터님 오시면, 이제 진짜 한 주의 시작이구나. 아, 그렇죠. 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쪽에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하반기에 첫 거래가 시작되죠. 우리나라는 일단 오늘 먼저 시작이 됐고요. 오늘 밤에 뉴욕 증시에서 또 뉴욕 증시가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상반기 증시를 조금 되돌아보면, 한국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연초 대비 5.4% 오르면서 2.800선에 바짝 다가졌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2.8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증시가 글로벌 대비 많이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15% 넘게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했고, 다우지 수도 3% 이상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다소 부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상반기 특징을 보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열풍이 증시에서 테매를 형성했고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AI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물론 연초에 연내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해서, 최근에는 한 차례 정도 할 거다, 이렇게 기대가 좀 식은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인데, 그럼 도대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가 크게 물가 그리고 고용입니다. 이번 주에 고용 관련 지표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특히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3.5일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S&P 500이 15%, 나스닥이 20% 가깝게 상승했다라는 게 이렇게 흥득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월요일 시장에는 오늘 시장이죠. 어떤 것들 좀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하는 6월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구매관리자 지수는 기업의 구매관리자들한테 경제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답을 모아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구매관리자들은 자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PMI가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시카고 PMI 결과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6월 시카고 PMI는 47.4로 전월보다 12포인트 급등했거든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40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월 대비 대폭 확장됐다는 의미여서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생긴 겁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PMI가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약간 꺾여야지 시장에서는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올 텐데, 오늘 만약에 6월 제조업 PMI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긴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밤에 어떠한 지표가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은 이렇게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어떠한 지표가 나오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여러 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화요일에 5월 9일 이직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둔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초과 수요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연준 통화 정책에는 물가랑 고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발표됐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르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PC 발표 직후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굿 뉴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세와 소비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 통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다만 데일리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말하기 이르다고 한 것은 다른 지표,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만약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둔화될 경우에 연준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나오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4월에는 구인 건수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5월에도 이어졌을지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중앙은행 토론회에 참석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리는데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 이런 주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이번 주 시장은 좀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졸츠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지표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이렇게 하겠지,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계속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요일, 목요일이 아무래도 휴장이겠죠. 수요일 전날이어서 좀 한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수요일에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목요일인 7월 4일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발표되는 지표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고 우리가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이리, 일비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증시에 작용을 할지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 최대 축제 같은 날이어서 하루 전인 수요일에도 증시가 오전장만 열린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로는 6월 ADP 고용 보고서, 6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 주간 신규 실업수상 청구 건수 이렇게 세 건의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눈여겨보고 있는 고용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ISM이 발표하는 비제조업 PMI도 발표됩니다. 월요일에 발표되는 제조업 PMI에 이어서 비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6월 FOMC 의자록이 이날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공개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발표된 점도표 기억하실 텐데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FOMC 결과 직전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걸로 나왔는데 점도표에는 이게 미처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CPI에 대한 얘기는 FOMC에서 나눴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위원들의 코멘트에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그런 스탠스가 포착이 된다면 꼭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까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당장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에디터님이 전해주신 바에 따르면 수요일 시장은 오전장만 열리고 목요일에 발표돼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미국 증시가 휴장이 되고 또 미국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전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보니까는 경험상 사실 이렇게 휴장이 있는 날에는 애널리스트들도 리포트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 그런 거를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증시가 이렇게 단축 거래에 들어가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수요일장이 오전장만 열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달에 있었던 FMC가 시작되기 전에 30분 전 즈음에 약간 좀 둔화된 CPI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 FMC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FMC 의사록에서는 그런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장신의 휴장이고 금요일로가 뭘까요? 네. 미국에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가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6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 고용 관련 지표가 많이 나오지만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그렇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언제 금리에 나설 것인지 이걸 놓고 지금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앞서 발표된 5월 실업률을 보면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 실업률도 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19만 5천 명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요일에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지표가 나오고 이번 주에는 뉴욕증시가 수요일은 오전장만 열리고 목요일인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꽤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말씀처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이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증시에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이 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AI, 반도체 이런 쪽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잘 나와줬고 또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매출이랑 순이익이 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에는 크게 호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공개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만큼 딱 그만큼밖에 안 나온 게 한 요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워낙 높아진 상태여서 이게 웬만한 실적이나 그런 전망치를 갖고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실현매물도 있었고요. 아무튼 마이크론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풍향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매출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디램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성도 좋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FN가인드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8조 2,055억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 6,68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127%나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이어서 사업 부분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DS 부문의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만 5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도 그랬고 EPS도 못 두다 시장의 예상체를 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약간 미스가 났습니다. 시장에서는 80억 달러의 매출을 그래도 달성을 하겠지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보다도 낮은 가이던스를 내놓았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오던 AI 반도체 쪽으로 약간 좀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물론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부분은 좀 뚜껑이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또 이제 기자분들의 이야기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원래 대선은 증지의 호재가 되는 재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당장의 분위기는 불확성이 커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첫 TV토론 이후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답변도 좀 어눌하게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고령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언론들도 민주당의 후보 교체 가능성이라든지 그렇다면 대타로 거론되는 후보들은 누군지 이런 걸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증시의 악재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권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요.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유로화라든지 파운드, 엔화 약세가 그런 기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후보들의 1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사실 여기서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론 쪽은 일단 트럼프 쪽으로 기운 상황인데 보니까 고령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고 그래서 약간 미국 국민들은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에 따라서 바이든 관련 주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일제의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의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프랑스 총선이 있었죠. 극우 정당이 33%를 차지해서 1위를 했고요. 좌파 연합이 28% 그리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법 여권은 20%에 그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대통령직 사임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동거정부가 들어설 경우 추진 중인 개혁안이 무산되거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고요. 또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 또 역시나 봐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는 있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그러한 설례가 없다. 그리고 토론회에 단순히 1차 토론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1차 토론회 이후로 후보가 바뀐 적은 없었다. 그런 부적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어깨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고령 리스크가 부각이 된 건 사실이고 사실 고령 리스크라는 게 원래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쭉 따라다니던 그런 이슈였죠. 그렇죠. 이번에 또 해명을 한다는 게 오후 4시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한다. 그게 또. 그런데 그게 보니까 또 리스크가 됐더라고요. 더 큰 리스크가 됐고요. 아침 9시부터 4시까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일을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트럼프와의 그런 토론회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교체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설례가 없기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결정을 할 변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여사. 질바이든 여사죠. 질바이든 여사가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분도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에게 그런 사퇴를 권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계속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2차, 3차 토론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게 사실 한국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더 큰 리스크로 좀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역이용하셔가지고 정책조준은 어떤 것들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공통적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집행되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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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